국립과학관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믿어어지십니까? 돈이 들면 뭐 들었는지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대체 룰랜스의 성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돈을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학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훈입니다. 여러분 예술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예술의 불꽃을 피웠던 작가들은 동서양을 막론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서 물감을 사고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작품 뒤에 다시 그림을 그렸던 고우가 있고요. 2천억짜리 그림을 남겼지만 평생을 가난과 쥐에 떨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모딜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담배 속 웅박지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 이준석도 있죠. 하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아예 성을 사버리고 평생을 귀족처럼 살고 죽어서도 귀족 대우를 받는 화가 실제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 화가의 이름한테 썩을 못 붙입니다. 땡땡 기름이 난 거죠. 스페인을 개국하는 화가 벨라스게스도 존경하고 엄청난 유형을 받았고 미국과는 그 화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룹 중에 어린이니 카페? 카페야? 집에?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했던 카페 가는 길이야? 아니면? 집에 가는 길이야? 아 뭐 먹을 건데? 누구랑? 알았어 맛있게 잘 먹고 약 3,000m와 버스장에 오는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매년 70점씩 한 달에 6점씩 그려야 나올 수 있는 수익이다. 당시 일반적 화가의 평생 작품수가 100에서 200여 점을 넘지 않은 걸 보면 그의 작품의 생산량은 경이로운다고 할 적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나신 작품을 그리고 얼마오마 나는 겁니다.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 메리데 메디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의 경우 높이 4m? 아 엄청나구만 이 동네가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이 셋째는 롯데리아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네 여보쇼 어 그럼 막내하고 당신하고 밥 먹으면 되나 수리 수리는 차 많이 막힐 텐데 통화 중 했나 어 통화 중인가 전화 아까 있었는데 안 바뀔 래 운전 중에 차가 많더라 차 엄청 많더라구 저기 뭐냐 뭐 뭐 처럼 뭐 어떻게 하라 어 차리만 지금 다 왔어 나 이제 아르쇼 아 2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없어 여기가 이제 둔산동이 있죠 둔산동입니다